안녕하세요. 앤의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내 콘텐츠를 위로 올려주는 검색엔진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유튜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의 첫 유튜브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토이 부팅에서 지었습니다. 일단은 검색과 추천에 잘 노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동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지표가 꽤 많이 있는데요. 검색엔진 최적화란 콘텐츠가 검색엔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SEO라고 불리는데요. 즉, 검색결과나 추천 콘텐츠가 상위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오직 시청시간이 채널의 성장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SEO 지표는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이나 전문 조사기관들이 각종 실험과 통계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입니다. 토이 푸딩이 정리한 검색과 추천을 높여주는 SEO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잘 사용했는가? 우선은 제목에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제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제목 앞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명문은 콘텐츠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분량이 5천자까지 가능한데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태그는 사용빈도는 높지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단일 키워드보다는 복합 키워드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의 내용은 충실한가? 조회수 조회수는 콘텐츠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키워드가 썸네일을 적절히 사용했다는 증빙입니다. 시청시간은 콘텐츠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청시간이 길수록 평균 시청 지속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비율, 좋아요가 많은 동영상, 혹은 싫어요, 대비 좋아요가 높은 동영상이 추천 검색에 더 잘 걸립니다. 댓글이 많을수록 시청자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공유가 많을수록 다른 시청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자 증가율이 높은 콘텐츠는 검색과 추천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밖에 추천과 검색에 영향을 주는 요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구독자가 많은 채널의 동영상을 더 잘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면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재생 목록은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과 별개로 재생 목록은 한 번 더 검색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영상 품질이 높을수록 또 검색 추천에 잘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Full HD 4K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 조건을 하나하나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추천과 검색이 잘 되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업로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반응이 별로 없고, 이게 내가 하는 거 노력만큼 또 보이는 게 없으면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특정 구독자 구간에서 콘텐츠 추천이 특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00명, 500명,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그때 열심히 업로드를 하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채널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